네, 정말 다시 한 번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제로 이렇게 가까이서 보이니까 너무 잘생기셨어요. 감사합니다. 어, 먼저 우리 이곳을 찾아주신 팬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더블에서 오일의 김규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김규종 씨를 만나기 위해서 정말 각지, 또 각국에서 이렇게 용평을 찾아주셨는데 용평을 찾은 소감 어떠세요? 어, 일단 오면서 느낀 건데 눈이 정말 예쁘게 내린 것 같고요. 네, 또 굉장히 가끔은 추웠어요. 너무 추워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 안에 들어오니까 여러분들의 그런 함성 소리 때문에 추위도 있고 너무 기분 좋네요. 네, 그래요. 김규종 씨는 또 솔로로 컴맥을 하시면서 어, 뭐 가요 프로그램만 아니라 각종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매력을 발생하고 계시는데 뭐, 솔로로 활동하니까 어때요? 어, 일단 어, 멤버들과 함께 안 하고 혼자 하다 보니까 조금 외로움은 없지 않겠지만 어, 많이 배우고 더 이제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네, 그렇군요. 외롭지 않으세요? 조금 외롭네요. 네, 여러분들. 외롭네요. 예전보다 많이 참 많아주신 것 같아요. 요즘은 또 뮤지컬, 드라마까지 정말 못하는 게 뭡니까? 어, 그 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직 그렇게 잘하지 못하지만 열심히 되어가며 살고 있어요. 아, 잘해요! 아, 정말 뮤지컬 궁에서 어, 정말 멋진 모습을 보였다는 소문을 저도 들었어요. 어, 네. 어떤 역할이었는지? 어, 네. 뮤지컬 궁에서 황태자이신 역할은 같았는데요. 어, 좀 까칠한, 네. 그런 황태자예요. 네. 네, 정말 예쁘게 만들어내는 이야기입니다. 네, 또 이제 정말 일본에서 공연할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많은 분들 놀러 오셔서 함께 쓰고 싶습니다. 네, 이곳에도 정말 많은 일본 팬분들이 여기 함께 해주시는데요. 어, 일본에서 공연을 하신다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꼭 한번 가셔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가요. 어, 함께해 주신 팬분들 여러분들께 팬 여러분들께 메시지나 아니면 질문을 써달라고 저희가 부탁을 했어요. 네. 아, 하는 분들이 이렇게 붙여주셨는데 어때요? 한 세 분 정도 소개해 드릴까요? 네, 어, 네. 얻어봐야 될까요? 이거 참. 네, 뭐 마음에 드는 글씨가 예쁘다거나 아니면, 네. 어, 이건 궁금하네요. 네네. 네. 하하하, 김하늘님이 처음 들어보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네, 김하늘님이 물어봐 주셨어요. 실제 나이는? 저 그래도 스물다섯 맞아요. 하하하하! 네, 고맙습니다. 절대로 나이를 속이거나 그러지 않으신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메시지. 25점 오세요. 음... 이제 20... 25점 오세요. 네, 우리 기종씨가 좀 우유부단하세요. 네. 맞아요. 10점이 떨어집니다. 네, 5점 이신가요? AR 해요. A형이신가요. 이걸 고르자니 이기온. 이거, 이걸 고르자니 이거, 이것, 이기온. 아, 네네. 소심한가 봐요. 아, 네네. 아, 네네. 아, 네. 아, 네. 먼저 읽어주세요. 네. 자, 러브님이 이름이 러브에요. 러브님이 써주셨어요. Dear Kyujo, when are you coming to Taiwan? We are always waiting for you. 네, 대왕에 언제 가실 계획이신가요? 아, 매년 초집에 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 민예인. 네, 대왕뿐은 내가 이제 많이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돌아왔었으나, 내년에는 제가 가겠습니다. 네, 아우, 참 멋집니다. He's gonna go listen to you guys next year. That's what I want. 오케이, 그러면 다음, 마지막 메세지 골라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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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다! 잘생겼다! 일본어, 일본어로 한 마디 부탁드릴게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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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엄청나요. 자, 마지막. 일본어 메세지입니다. 히라가나의 뉴스. 네. 친구들이 엄청나는 팬이에요. 친구가 팬이에요. 네. 너무 슬프다. 너무 슬프다. 너무 슬프다. 가닥을... 이마... 가... 이...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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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아직 일본어 소급단기이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단어고요. 네. 네. 성함이 안 써네요. 네. 성함이 안 써네요. 정말 대만 분, 일본 분, 정말 여러 나라에서 규정 씨를 보러 이렇게 오셨는데, 어... 그래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해외 각국에 있는 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어... 일단... 어... 저뿐 아니라 이제 한국에 많은 가수들을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로 저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어... 여러분이 그만큼 사랑해 주시는 거에 도답하기 위해서, 네. 저 또한 열심히 활성할 거고, 어... 또 이제... 내년에는 직접 찾아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 연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존 씨 그냥 이렇게 보내드릴 수 없죠? 네. 네. 기존 씨 좀 더 듣는 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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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저 가지 말라고요. 아, 가지 말라고요. 우리... 아, 네. 판넬께... 판넬님께서도 이렇게 쓸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 곡 어떤 곡 불러주신 건가요? 어... 따뜻한 노래를 들으시는 곡과 개차 러브를 들으시는 곡과 개차 러브를 들으시는 곡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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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